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것, 기본적인 것.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조금 전까지 우리 생활용 숙박시설 설명해 주신 김열매 연구위원.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해하고 계시네요. 생숙은 주차장 규정이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주차장도 매우 협소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라서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생겼어도 매수하면 청약 가점이 날아갑니다. 중요한 걸 제가 마지막에 언급을 못해서요 해 주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 하나로 정리가 확 됐고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성대모사 한 건데 안 비슷한가요? 아무도 터지지 않는군요. 자, 저희 지역주택조합도 오늘 얘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 옆에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오늘 수원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시간 10분 걸렸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도로 사정이 이렇습니다. 감안해서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기쁜, 기쁜?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대체 뭔지 이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지역주택조합은 한마디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다고 집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 찬스 이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예요. 같은 시나 도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주택 아파트를 짓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너무 큰 돈이 드니까 십시일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래는 시행사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없애고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내 집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주택법상의 제도입니다.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시행사를 안 끼면 이른바 DIY로 하시는 거네요. 그래요. DIY가 제품을 잘 고르면 가성비가 좋은데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례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이건 왜 그래요? 일단 서울만 기준으로 놓고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수조사된 106개 중에서 실제로 입주가 된 거는 9개. 8.5%만이 지금 실제로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는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는데 그 1, 2, 3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협조와 또 토지를 매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 확보가 어렵고요. 또 아직 법령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죠. 곳곳에 폭탄이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잘된 사례는 없어요? 잘된 사례도 있긴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미 입주가 완료된 것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 10% 미만이고 전국 기준으로 봐도 20%가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자신들이 처음에 원한 만큼의 이득을 취하신 분들 또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절반 미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좀 더 많은 대신에 이와 같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아직 그 효과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재건축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땅이 없다 그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재건축은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이 거기를 갈아엎고 그 권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좀 더 좋은 집을 세우겠다. 새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땅도 없고 집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모아서 서로 으시아으시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일단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 건축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시행사의 이윤이 없고 마케팅 비용 같은 거 그걸 저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단점도 많이 있죠. 그렇군요. 이게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 올리려는 시도를 한다니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네별로 보면 그리고 특히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상가 1층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이거 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시장의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조합원 모집하는 사무실을 가면 저는 또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런 게 붙어 있으면 가본단 말이에요. 그 동네 부동산도 모르는 동네도 한번 가본다고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다를 게 없어 보이던데요. 맞아요. 이 부분을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나 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설명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델하우스 가보면 홍보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 아파트 분양 사무실하고 똑같아요. 엄청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내부 공간도 넓고 베란다도 확장해 준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로얄칭 다 나갔으니까 빨리 들어와야지. 몇 채 안 남았다. 다 비슷비슷해요. 막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 계약인지 아니면 주택조합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만 딱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직접 하는 사업 내지 동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하는 사업이다.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분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법적으로 똑같아요. 물건을 사는 거니까 만약에 원하는 물건을 주지 않으면 환불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손해라고 해봤자 내가 시간 좀 날렸다. 기회비용이 상실이 정도인데. 이거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나면 내가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실패를 하면 손해도 같이 또 하는 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 하면 그 절차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50%의 지주의 사용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처음 모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80%의 사용 승낙을 받고 15%의 토지까지 매수를 해야 드디어 조합이 제대로 된 설립이 돼요. 설립이 된다고요? 설립이. 설립하는데 그 정도.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받으려면 모든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럼 이제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삽을 그때 뜰 수 있다라고 치면 일단 그거부터 만만치 않네요. 이 토지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소위 도장받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실 장난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가서 토지인 사용 승낙 좀 공부 좀 하고 오신 분들은 그런 요구를 해요. 토지 사용 승낙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이제 보는 거죠. 보는데 이게 진짜 이 토지주가 진짜로 도장을 찍은 건지. 진짜 도장을 찍은 건지 찍었다고 하는 건지. 하는 건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속이려고 마음을 먹이면 속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글쎄 모든 조합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기 사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십실반하는 구조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빨리 모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의 진척 속도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전혀 예상할 수 없죠.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저희 게시판에도 보면 특정 지역을 거론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경기도 어떤 지역인데 6년 동안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서 만들어서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 승인이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사업 승인이 안 난다. 이런 일도 왕왕 있습니까? 왕왕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일비재하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첫 삽을 뜨겠습니다 하는데 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일단 95%라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95%까지는 되면 나머지 5%는 강제로 살 수가 있어요. 소위 알받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93%, 4%에서 알받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받기 한 사람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95% 확보하는 것도 일단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방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는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7년, 8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다들 곧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길어야 우리 한 3년 고생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5년 이상, 6년, 7년, 8년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군가는 용역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양 대행사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용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월세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미 모아둔 돈은 다 소진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인 것까지 나눠서 이제 삽을 풀 수 있는데 돈은 없고 빚더미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압도 들어오고 가등기, 저당권 같은 것도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 해결해야지만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 조합원들이 결국 또 돈을 더 내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 7222님. 저희 작은언니랑 작은어머니 댁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몇 년째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하셨고요. 오재마녀님. 하는 일이 있긴 있겠죠. 조합장들이 하는 일도 없이 조합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비용이 투명하게 집행 안 된다. 이런 지역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승준님은 정비사업관리업체에 근무합니다. 지역주택 정비사업은 대행업체 배만 불리는 투기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사업비. 이거를 누가 가져가느냐 잘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벙커가 좀 있군요. 그렇죠. 방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분양 대행사를 끼고 보통 진행하죠. 왜냐하면 조합원분들은 그야말로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많은 곳이 분양 대행사와 조합의 운영진이 사실은 한 통송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양 대행사한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비를. 일한 만큼. 그래야 상호 견제가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런데 달라는 만큼 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업 구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른바 꾼들이 이 대행사를 차려가지고 조합원들 돈만 빼가는 사례가 그래서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필요 이상의 용역비나 사업비를 가져가는 형태. 사실 이 정도면 양반이고요.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그냥 대놓고 110억씩 횡령해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알바뀌 잠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95%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예정지의 한 복판에 딱 내필지를 업무대행사가 산 거예요. 업무대행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런데 산 다음에 그거를 조합에 6개월 만에 5배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이야 진짜 김선달이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가 알바뀌 한 거죠. 세상에 이 저기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겼다 이런 말은 어물전이 이런 단어 요새 안 쓰나요? 생선가기를 고양이한테 맡겼다 싶은데 이게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요건들을 좀 강화하기는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의 사용 승납권 50% 이런 게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제도가 작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문제점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법령의 개정만으로 다 해결이 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걸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약 받기 어려운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조합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 할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하세요. 꼭 들여다보세요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친구라면 권합니까? 안 권합니까? 이런 저희 쪽 업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모의 원수에게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때까지 장기간 동안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부각되었는데 앞으로 제도를 많이 정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가입하실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실제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추가 분담금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얼마 내면 청약이 된다. 당연히 그걸 보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끝까지 갔을 때 처음에 말한 금액만큼만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더라. 라는 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용역비랑 금융 비용 발생을 다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착공과 분양까지 다 받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최근에 완공이 된 20곳 중에서 14곳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거나 같았습니다. 그러면 드린 공과 마음고생과 시간을 생각하면 이거는 신중하게 한번 따져보셔야겠네요. 물론 모든 조합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주아주 신중하게 들어가셨으면 하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8안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